1. 과학에서의 일 오늘은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으로 보면 수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약 1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과학에서의 일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도 일이고 힘이 들어도 일이고 여러가지 일이 있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란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 그러니까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였을 때 우리가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합니다. 일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거리가 필요합니다. 일은 영어로 work죠. 그래서 앞글자 W를 따서 대문자 W로 표현을 합니다. 힘은 영어로 false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 F를 따고요. 이동거리는 patium, 거리에 대한 라틴어를 따서 S라고 하는 일의 단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일의 단위 우리가 지금 모르죠. 어떤 물리량에서 단위를 알기 위해서는 그 개념의 정의를 공부하며 단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배웠습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었죠.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썼었죠. 그래서 일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인 뉴턴미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줄의 업적을 길어서 그의 이름을 딴 줄과 뉴턴미터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에서 코풀소가 어떤 커다란 박스를 밀고 있습니다. 이 코풀소는 지금 이 박스에 힘을 가하고 있죠. 생물학적으로 코풀소가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박스를 밀고 있지만 박스는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코풀소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코풀소는 힘을 주고 있지만 이 박스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이때는 과학에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풀소가 1000뉴턴의 힘으로 박스를 밀었는데 이동거리가 0m가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일의 정의에 따라서 한 일은 0이 되겠습니다. 일이 아닌 게 되겠죠. 근데 코풀소 힘을 내어서 박스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2000뉴턴에 힘을 들여서 10m나 박스를 이동시켰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과학에서의 1이라고 하고 그때 과학에서의 1의 양은 2000뉴 곱하기 10m 2만 뉴턴미터 또는 2만 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과학에서의 1이 아닌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입니다.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이 0이 되면 당연히 1의 값이 0이 되겠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죠.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에 어떤 힘을 주진 않지만 인공위성은 이동 방향에 따라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있지만 전혀 드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과학에서의 1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등속운동을 하고 있을 때 등속운동을 할 때는 거기에 가해지는 힘이 0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 F가 0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학에서의 1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0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0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1의 값이 0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줬던 예입니다. 코뿔소가 힘을 줘서 상자를 밀고 있지만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코뿔소는 억울하게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입니다. 계단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박스를 들고 계단을 얻을 텐데 남자가 박스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힘의 방향대로 박스가 이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1을 한 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박스를 든 채로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힘의 방향은 위쪽인데 이동 방향이 앞쪽이기 때문에 과학에서의 1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게 왜 1이 아닌가요? 힘을 줬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1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 수학에서 치면 X축과 Y축 중에 Y축으로 힘의 방향이 이동되고 있죠. 그런데 이동 방향은 X축으로 이동이기 때문에 둘은 전혀 갭치지 않습니다. 이때 한 일은 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가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해봤을 때는 계단을 가지고 대각선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때는 일을 한 것인 걸까요? 하지 않은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일을 하기도 했고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남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힘의 방향은 Y축 위쪽으로 가는데 남자가 앞으로 가는 방향은 X축 방향이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가는 이동 방향은 모두 삭제가 되고 적용이 되는 이동 방향은 어디냐면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올라간 거리만 이동 방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X축으로도 같고 Y축으로도 같지만 Y축으로 간 감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물체를 든 무게와 이동 거리로 곱해서 1의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물체를 마련을 받는다 이 물체를 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를 반영을 받게 됩니다. 먼저 에이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물체를 아주 높은 물체를 든 무게와 이동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래서 이 물체를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물체를도 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를 알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물체를 분명한 걸 проверяют 그리고 이 물체를 위체를 찾아보면 오늘 수업 끝!